대전 지역 산후조리원 이용가격이 최대 25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, 작년 12월 기준 대전 지역 산후조리원은 총 9곳으로 동구 2곳, 서구 6곳, 유성구 1곳이었습니다. 일반실은 14일 기준으로 264만 원에서 최대 322만 원, 특실은 33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25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